육선 박병석 의원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대전 서구갑 선거구에서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46%, 국무대힘 조수연 32%로 오차범위 밖에서 장예비후보가 조예비후보를 앞섰습니다. 당선 가능성에서는 장예비후보가 46%, 조예비후보가 31%로 나타났습니다. 유성을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황정화 50%, 국무대힘 이상민 34%, 새로운 미래 김찬훈 3%, 없거나 모름 13%로 나타났습니다.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황정화 56%, 이상민 35%로 조사됐고 당선 가능성은 황정화 49%, 이상민 34%로 나타났습니다. 세종을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중현 예비후보가 53%, 국민의힘 이준배 후보 28%로 오차범위 밖에서 강예비후보가 앞섰습니다.